퐁보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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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여기 보이는 우리 애기 친구들 애기 친구들이 왔습니다 이 친구 보면 여러분들 처음 보시죠 바로 이 친구는 골드밴디드라고 해서 굉장히 이쁜 친구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일 이뻐요 그래서 처음으로 보여드린건데 자 이거 보세요 자 잘생겼죠 등의 무늬도 굉장히 뚜렷하고 성체가 될 때도 굉장히 이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있는 친구도 골드밴디드라고 하고요 갤럭시 친구 그 다음에 이 친구도 갤럭시인데 탈기가 왔습니다 자 우선 여기 친구들이 있구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는 친구죠 바로 선글로우 친구들도 이렇게 왔어요 자 짜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성체가 됐을 때 굉장히 발색이 예쁩니다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친구 중 하나인데요 지금 예약이 워낙 많아서 여러분들 만약에 입양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빠르게 빠르게 움직이셔야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친구들은 정글밴디드라고 해요 아까 볼드밴디드랑 거의 비슷하죠 자 너무 귀여운 친구가 또 왔어요 자 그 다음에 패턴리스 스노랩터도 왔구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친구들도 다 선글로우랑 슈아텐발리 오 여기 이 친구는 슈아텐발리에요 자 그리고 여기 작은 친구는 스노랩터입니다 자 굉장히 귀엽죠 아장아장 아 그리고 이 친구는 오 눈멍어리 진짜 이쁜데 이 친구는 바로 슈아텐발리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게 있어요 슈아텐발리를 입양해 가셨는데 어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보통 슈아텐발리는 머리에 점이 없거든요 근데 성장을 하면서 머리에 점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구요 자 여기 보면은 패턴리스 스노랩터도 또 있고 이 친구들 다 슈아텐발리에요 자 엄청 귀엽죠 네오파드 개코 이렇게 신규 입고 되었구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친구들은 바로 크리스티 개코입니다 여기 보면은 핀이 좀 많이 살아있구요 보통 다 초코나 레드 색깔 많이 친구들이 왔어요 애기들이어서 여러분들이 아 키우는데 너무 걱정돼요 하실 수도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굉장히 작은데 사육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돼요 오 이 친구는 색깔이 좀 더 색다르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색깔들이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이게 피어는 좀 힘든데 실제로 보면은 약간 연분호 색깔이 좀 색깔이 나거든요 영상에는 담기지가 않네요 자 자 앞에서는 이제 레오파드 개코랑 크리스티 개코 신규 입구 영상이구요 이번 주 일요일날 여러분들에게 이제 저를 만나서 같이 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긴급 정모를 제가 이제 공지를 하겠습니다 9시부터 늦으면 11시 반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자 딱 20명을 선발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 우선 혜택은 할인 혜택이 우선 20% 20%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시방에 가서 게임을 하고 먹을 것도 먹고 사진도 찍고 얘기할 것도 얘기 나누고 등등 해서 재밌는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 자 우선은 알이 있는 양식대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써서 저한테 카카오톡 바로 여기에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뭐 전화 문자 댓글로 절대 신청 받지 않고 답변 해드리지 않으니까 오로지 카카오톡 양식만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을 해드리고요 만약에 답장을 해드리지 않는 분은 자동적으로 탈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20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서둘러서 연락 주시고요 요번 주 주말에 이것저것 많이 할인행사 할 예정이니까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 안녕 요시